그때 간섭 생겨오르면 바뀌어지니까 그럴 영향이 많은 조용이잖아요 지금 얘가 이쪽으로 머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안 만들자니 안 만들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조금만 얇게 다듬어주고 살짝 퐁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공간을 좀 많이 넓히셔도 근데 저걸 좀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이 사이가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또 매워야 되는데 다시 쇠쇠하게 조금 신경 쓸 부위가 누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